아 포로 테니 신은 작 기온 칼더더스 from a nearby Fountry the true sonns to go for a couple months ago but he managed to escape he told him to go radio silent I'll try to get a hold of them while you investigate the site 힐러빌드 맞추기 세상 쉬우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가방만 퍼밍하면 되는데 가방도 금방 나오는 거라 와우 나이스 사라지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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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뭐야 아총알 빗나갔다 힐 꺼줄게요 어? 꽂았는데 제가 어? 찾을게요 앞에 눌러주세요 찾았어요 네 상호작용으로 내가 하는데 키는 남의 팀이 들고 오시네 아하 아하 이게 키 들고 하려고 하니깐요 상호작용으로 하고 있는 모션 주기야 모션 주기에 키는 날라갔으니 아 네 아 상호작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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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가 상호작용으로 아르 상호박용으로 상호작용으로 상호작용으로 이쪽 페일 수잇 수잇 텐페일 에이젠 에이 호방이 어디쯤 있어요 에이 호방이 왼쪽 나미춘인데 오시면 되요 아 쉽게 벅어나네 여기 해보셨어요? 여기 해봤어요. 첫날 여기 하시면 되요. 그림 보는 거 여기 몸 나오는데 여기 본인 그림 나오면 어디 깨는지 아시죠? 어디 깨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여기 본인 그림이 맞으면 여기 앞에 와서 이거 깨시면 되요 깰 때 샷건이나 이런 걸로 떼시면 안되고 무조건 단발로 쏘셔야 되요 시작하시죠 에이로 들어오셔서 어디로 나가시는가요? 에이로 나갈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탱커 진입 코드 나왔습니다 에이 4번 4번 갈고리에 빙커바나 갈고리 빙커바나 갈고리 빙커바나 네 에이 5번 5번 갈고리 2개 빙커불 5번 에이 2개 에이 25% 탱크 입장하겠습니다 피 2번 갈고리 빙컵 화살표 50%입니다 내부점멸 수업 확인했나요? 수업 A밖에 안 맞네 C 50 B는 B 한번만 맞네 B 40이요 R 4번 4번 갈고리 2 빙컵 2 네 C요 손님 못들었어요 한 번만 꺼주세요 네 75% B C 올 전멸기 C 준비됐어요 문 열겠습니다 코드 나왔습니다 F1 벨트위에 빙컵 2 벨트위에 빙컵 2 벨트위에 빙컵 2 죄송합니다 전기력 얼어버렸네 코드 끝 백 코드 끝 백 코드 끝 100% 끝났습니다 블림 보는거 끝났어요? 예 끝났습니다 저 C에서 네 들어왔습니다 C 문 엽니다 네 안에 있을게요 네 도광 이동 엽니다 형 도광 이동 도가니 도 칩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수업 준비해주세요 넣어주세요 물대포 가동 물대포 부었습니다 강요네 휴대포 어? 강요네 출전사 자리 이 소리는 어디있나 버그 버그 개성비 ㅎㅎㅎㅎㅎ 네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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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의 자살을 좀 가볼께요 예? ПГ는 제가 가져갑니다 살리지 말고 앞에 가져오세요 네? 지금 스킬하다가 뻥 나가지구 자살하면 풀려둬요? 어 아마 자살했다가 이런 풀렸던걸로 비용은 하고있어요 앞에 가서도 굳거려나? 안풀리나? 백악관 갔다올세요 일단 진행하고 어차피 앞에가서 한번 더 자살해주려구요 어 전투걸렬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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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어 넋 으 으 여기 세 군데 쏘는 거 다 아세요? 위치? 대전판 쏘는 거 노란색깔 첫 번째만 알아요 지금 채린 님 계시는데 저 자리만 아시다는 거죠? 거기만 아세요? 예 오늘은 딴 데 가고 딴 데 쏴보실게요 내려와 보세요 여기가 두 번째거든요 파란 색깔 컨테이너 보이시죠? 이따가 위에서 열쇠를 넣으면 옆으로 빠지면서 저 뒤에 노란 색깔 배전판 있을 거예요 보고 봐주세요 넣어주세요 네 누르겠습니다 오셨어요? 예 봤어요 다음에 저 끝에 자리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저는 화요일날 열쇠 다 먹었어요 다른 키링으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저 키링스 4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도 자칫? 아직 안 괜찮으세요? Z? 아... 내가 좀 힘들었을까? 내가 2, 3층을 쏟아야겠다. 힐은 1.5층에 하이브 그냥 아무데나 던져주시고요. 힐 발사기로 손님이 처음에 초기화 할 거예요. 1층에서 막 불전기 뛰어다니는 거. 초기화 할 때마다 뒤에서 보스 나오니까 그 때 힐 집중적으로 주시면 돼요. 손님한테. 알겠습니다. 전기 시작이요.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전기 시작입니다. 넌 7호. 저기 와 왜 뭐야. 손님이 어딨어요? 1층이 혼자 뛰어다니는 사람이 저예요. 맨 1층이요. 불쪽 바닥이. 바닥에 붙어 있는 애가 저예요. 아 예 압력입니다 압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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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체스터다 정기 정기입니다 정기 왼쪽에 하나 아 1층에 세개 다 있네요 1층 제가 돌릴게요 하나 정기쪽 네 울렸습니다 네 삼총순아 삼총순아 네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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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불 네 어디 맞는거야 저거 아퍼 오 오 마지막 불 오랜만이다 어이 불 올라가기 전에 지금 돼서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을게요 네 찾았어요 네 저기와 네 아 아 아 아 아 바로 경첩 진행하겠습니다 예 삼총순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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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저 내려와 있습니다 입구 산업 끝 끝났는데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전 지원 좀 해주세요 불전 지원 네 갑니다 아 아 아 아 몸 많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알파백 준비되셨습니까 알파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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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됐습니다 D 업 네 D 업 아니요 아니요 델타 다운 델타다운 델타 two 리아 예 델타 Up 네 에코 다운 에코 다운 예 골브 matter 인디아 업 인디아 업 네 줄리아 다운 줄리아 다운 킬로 업 네 아직 안됐습니다 킬로 업 네 킬로 업 보스 압력 노멤버 다운 오 다운 오 다운 보스 압력이요 보스 압력 보스 압력 딜보라요 딜보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나이스 전기 갑니다 네 네 총알이 없다 돌아왔습니다 네 피 바로 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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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전기 지중 수고하셨습니다 인위는 정대 수고하셨습니다 끝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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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향이구나 그치? 뭐? 다행이다 그치? 그치? 하나 둘 셋 나미초민이 옆으로 살부 가시던데? 페이크였어 아니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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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세팅이 있나? 일단은 세팅이구나 열차에서는 힐러 분 따로 계시잖아요 그쵸? 힐러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어... 일단 저도 힐러 할게요 두 분 다 힐러네요 양쪽 다 힐러 있으시네요 양쪽 다 힐러 있으시네요 김바님 제가 왼쪽 힐러 보겠습니다 예 어 저... 좌측 백업 아닌가? 제가... 옷이 전방인데 옷 바꿔가지고 공격으로 들어가면 되죠? 네 60 빌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정방 빌드나 정방 딜탱 아... 김밥님 그냥 백업 딜러로 김밥님도 지금 힐러 네 저 힐러 들었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나요?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꾸셨어요 빌드? 네 모팅은 완료 네 네 바꿨어요 아 빌드 머리 오우 동생이 아 이 코리스로 치는 거였다 장림 거기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어 자리 잘못됐나? 자오구나 타이밍 잡아먹고 혁신을 안 했네 나이스 나이스다 나이스다 나이스 아 나미추님 조끼 못왔던거에요 조끼요? 네? 선복자? 네? 위협전이 아 위협전이 아 맞았다 세컨이 잘 좀 빗나갔어 아 모르는 거 진짜 겁나 힘드네 에이 어디가 무툭 샤워 어림떡 쏘나요? 어림떡 쏘나요? 아 흠 흠 어림떡 쏘면 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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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스나가 두명이죠? 저도 쏘고 있기는 해요 앞에서 멀리 크리즈 마시오 그 돼지 잡을때만 태국인 나 헤어는 저 한명입니다 이민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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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밑에 러시네 마지막에 킹 여기서 워프는 쇼크 펀즈로 된단 말이죠 쇼크 펀즈로 된단 말이죠 쇼크 펀즈로 워프하시기요? 네 과연? 이게 된단 말이죠? 처음 본다 근데 쇼크 펀즈로 저 유도 RPG는 꼭 끊을 것 같아요 몸이 흔들려야 되는 거니까 쇼크 펀즈로 흔들리는게 아니니까 탐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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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니? 탐지자 그러면 아.. 롤러가 이거네 아.. 진짜..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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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많이 떨어져 아! 대리님 순한시대 게임 봐볼까 반대쪽으로 가네? 원래 이쪽으로 안 가네 어휴 퇴근인가요? 아직이요 퇴근? 퇴근하시쇼 네, 끌고 마시죠 어휴 죽는다 이야, 돼질뻔했다 어허허허 깜짝이야 동작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봐야겠다 사라오기 사라오기 오른쪽 샤워 전설은 그냥 오전 안갈게요 사라오기 왼쪽 사라오기 메이터 스포롤 아 하나 테스트 해보려 그랬는데 사라오기 特 스포롤 루야 나한테 든대요? 나왔나 아 세트님 다니고 가시죠 이거 스킵하는거죠 알게 스킵하는거죠 알게 퇴근퇴근 오른쪽 쓰나 제가 먹을게 오른쪽 쓰나 흔들지마 이런 되겠다 와 폭격에 밀렸어 밀려낼 수 있어 퇴근퇴근 머리 좀 뜯네 아깝다 대신 머리 꼬졌어요 대신 머리 아깝다 시스템 이게 음 오른쪽 신어 어우 가만히 있어라 띠쥬 워리 왼쪽 샤워 뭐야 이거 왜 안 맞아? 왼쪽 샤워 아 차로 날렸다 왼쪽 샤워 왼쪽 샤워 왼쪽 샤워 왼쪽 샤워 왼쪽 샤워 왼쪽 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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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